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드림캐쳐가 없으면 어떤 악몽이 찾아오는지 하나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요 아까 드림캐쳐인지 뭔지 하나 살걸 그랬나 왠지 악몽을 꿀 것 같아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악몽을 꾸죠 겁케에게 얼굴을 퍼무리면 잠이 잘 올 거예요 마샤 마샤 같이 놀자 미니버니 너 방금 진짜로 말한 거야? 당연하지 이게 뭐야 시끄러운 니냥이고 앙마! 안돼! 난 인형이 아니야 누가 좀 도와줘 으아! 찌, 찌, 찌다 생관리법에 의거하여 점포를 폐쇄하게 내 모든 걸 바친 레스토랑이 안돼! 어서 오세요! 세계 최고의 서커스 단장 에이미를 소개합니다 아이씨! 이게 아냐 박수를 쳐, 박수를! 강이들, 좋은 아침이야 오늘도 신나게 돌자 츄츄, 슈슈, 코코, 뚜뚜뚜넛, 막막 그대! 제발 살려줘! 나름 효과가 있군 아저씨! 아저씨! 드림캐쳐 사러 왔어요! 되시나요? 그 봐요. 제가 뭘 했어요. 다들 좋은 악몽 꾸시길. 아저씨! 어떻든지, 이대로라면 또 악몽을 꿀 텐데. 안 돼! 생각할 때 싫어! 아, 맞다! 드림캐쳐를 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뭐라고요? 어떡해, 어떡해. 이건 악몽이야.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